황소자리 황소자리의 지배 행성이요.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금성이기 때문에 황소자리 자체가 굉장히 황소자리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아요. 황소자리는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과 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황소자리는 일단 나만 편하면 돼. 내 마음만 편하면 돼.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없으면 돼요. 만약에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황소자리는 그렇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편안한 거를 좋아해요. 소유욕이 밟돌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지금 흙이거든요. 흙. 흙이니까 흙은 어떻게 해요? 흙은 원래 감각의 별이에요. 내가 만지고 맛보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어요. 실제로 추상적인 걸 믿지 않는 별이에요. 흙 자체가. 흙이라는 별이. 그런데 집의 행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집의 행성이 여기 금성적인 별이니까 밑적인 별이에요. 결국은 이 황소자리의 별. 우리 보통 이 금성 자체가 지금 황소자리인데 금성의 집에 별자리가 뭐가 있어요? 금성이. 황소자리와 천칭자리 두 개가 있거든요. 황소자리 천칭자리 두 개 있는데 두 별자리가 얘는 음적인 금성이에요. 천칭자리는 양적인 금성이에요. 나오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미를 추구하지만 황소자리는 전통미를 좋아해요. 그리고 천칭자리는 현대미를 좋아하고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배지의 별. 어머니와 같은 별.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별이에요. 현실적. 내 거라는 개념이 아주 많아서 내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 황소자리. 집 안에 황소자리가 있어. 그러면 나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면 그냥 만사에 오케이야. 내 마음이 편안하면. 황소자리. 여기 처음 듣죠. 황소의 움직임은 아주 평화롭다. 급하게 뛰지 않고 꾸준하게 걷는다. 음식도 천천히 대세김을 해가면서 느긋하게 먹으면 고집도 세다. 황소 오직. 황소가 뭐예요? 유지의 별이죠. 우리 보통 이거 할 때 우리 유지의 별이라고 그랬죠. 유지의 별이기 때문에 황소는 물질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자리가 어떤 성향이냐면 이 황소자리는 어떤 물건을 사도요. 싸구리 안 사요. 왜? 금성이 지배하잖아. 금성이 주인별이기 때문에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황소자리는.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사는 것보다 하나 사서 10년, 20년, 30년 쓰는 게 이 황소자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자리들은요. 집 이사 자주 가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황소자리는요. 한 집에서 20, 30년간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자리는 그러겠어요? 그 밑에 별인 쌍둥이 자리가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황소자리는요. 한 곳에서 오래오래 내가 익숙한 거에 자유롭지 못한 별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황소자리 자체들은 자기 물건, 어느 위치에 내 물건이 있어. 그걸 알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이거 흐트러놨어. 그거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황소자리 집에 가서 자기 물건,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해요. 황소자리들은. 근데 쌍둥이 자리들은요. 가서요. 다 만지고 설명하고 청소해주고 다 해요. 근데 황소자리 싫어해요. 황소자리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황소자리들은 아주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아까 음식도 천천히 먹고 대세김 해가면서 느긋하게 먹고 고집도 세다 이랬는데 황소자리의 별이요.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먹는 거를 좋아하냐. 인스턴트 음식 안 좋아해요. 좀 소울푸드 있죠. 건강에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표현 방법이요. 음식으로 표현해요. 이래서 이렇게 만났어. 저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럼 저 선생님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식사하자고 안 했어. 저 선생님 나 안 좋아하는 거야. 표현이 그렇다. 황소자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는 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그냥 가서 라면 먹고 이러지 않고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같이 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음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게 황소자리 성향이에요. 멋있는 거 먹으러 가요. 선생님. 선생님 뭐 황소자리?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황소자리는 집안에 황소자리인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 황소자리가 화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을 거를 잔뜩 해놓으면 돼요.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그런데 배만 안 고프다. 그럼 뭐 해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배고프게 하지 않으면 돼요. 황소자리. 그리고 황소자리가 아까 금성이 지배하니까 미적 감각 있죠. 순수 미술, 자연적인 미. 그리고 옷을 잘 입고. 옷을 어떻게 잘 입냐. 꾸미지 않는 듯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별이에요. 황소자리가. 그리고 많은 거를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심플하게 하면서 10년을 입어도 10년 입어도 10년 된 듯한 옛날 광고 카피 있었죠. 딱 그게 황소자리예요. 그리고 촉감을 좋아하고요. 자기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느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모성 본능의 별이다. 모성 본능의 별은 뭐냐면 황소자리가요. 굉장히 양육을 잘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 중에 황소자리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을 엄마같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황소자리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아. 걱정 안 해도 돼. 자녀들 황소자리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집을 좋아하고요. 맛집을 찾아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고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황소자리가 신체가 뭐냐면 황소자리 신체가 여기 목이에요. 아까 양자리는 머리였죠. 여기 목이 황소자리예요. 그래서 황소자리들이 소프라노들이 많아요. 테너들이 많아요. 목이 굵어요. 황소자리. 황소자리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은 타고났어요. 건강. 되게 건강하게 타고났거든요. 건강하게 타고났는데 그래도 이 목죽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갑상선 조심하세요. 갑상선. 목소리가 좋다. 그래서 남자 테너들이 황소자리들이 많대요. 그리고 여자 같은 금성이라도 여자의 천친자리들이 소프라노들이 많고. 미각과 후각이 발달된 별자리예요. 그 별자리가 미각, 후각, 발달된 별자리가 황소자리, 처녀자리, 개자리다. 그리고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별자리가 정갈자리거든요. 정갈자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갈자리는 뭔가를 깊이 파고들어요. 그런데 반대편 별자리는 황소자리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황소자리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 이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갈자리는 그런 아주 뭐지? 귀신영화, 공포영화 또 요즘에 또 무슨 영화 있어요? 부산행 같은 그런 영화들, 좀비 이런 거. 나 싫어?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황소자리 자체는 그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황소자리는 휴먼 드라마 좋아해요. 가족적인 거.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회피하려는 이유예요. 그리고 돈 욕심이 많아요. 황소자리가 경제별이거든요. 경제, 금융의 별. 그래서요 황소자리들이 은행가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행가. 그리고 내가 황소자리 되게 느리죠. 느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 벌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느려요. 돈 벌 일이 있다 하면 행동이 빨라져. 그리고 황소자리가 돈에 대한 관념이 빨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판할 거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다. 그럼 이거 얼마일 거다. 그거 되게 계산 잘. 그 계산 못하는 황소자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황소자리한테 불안을 야기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황소자리의 진짜 키워드는 안정이에요. 안정. 크러스는 되게 아름다운 것과 대지와 자연을 사랑하며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황소자리는 일단 화를 안 내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냈다. 그러면 피하고 봐야 돼. 상책이. 이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황소자리는 주변을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났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화가 났다. 그럼 초토화를 시켜. 그러고 나서 본인은 편안해요. 그냥 막 다 난리를 쳐놔. 그런데 절대 황소들이 황소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예스 예스 해요. 웬만한 거는. 그런데 아니다라고 노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예스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바로 고집이에요. 그게 황소 고집이에요.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해줄 때 잘해라. 그게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를 모르고 보통 저기 하는데 어머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해줘. 잘해줘. 나한테 잘해줘. 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황소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선물 취향은 이들에게 특정한 날짜에 맞춰 선물할 필요는 없다. 이들은 생일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과 겸해서 받아도 섭섭해하지 않는다. 단 값이 비싸고 묵직한 선물이어야 한다. 좀 고급스러운 걸 선물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 금성이잖아. 집에 행성이 금성이잖아. 금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또 선물할 때도 아무거나 선물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황소자리한테요. 이 사람들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별인데 빨리빨리 서두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전쟁터로 내모는 거하고 똑같대.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가 느릿느릿하잖아요. 수성 황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성이 움직임이거든요. 다음에 또 나와요. 수성할 때. 그래서 흑의 성향들은요. 굉장히 느려요. 흑의 성향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표현도 느리고요. 반응도 느려요. 왜인 줄 알아요? 황소자리 자체가요. 원래 그 양자리는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요. 머리 회전이 빨라서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양자리들은 반응이 빠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자리는 반응이 느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 나서 한참 있다 생각해야 돼. 그냥 반응이 느렸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데 양자리는 워낙 저 사람이 말하자마자 벌써 캐치했어. 그리고 바로 반응이 나가버려요. 거기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황소자리 속 터지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황소자리는 굉장히 편안해요. 같은 흙 중에서 흙이 우리 황소자리 있고 천여자리 있고 영소자리 있잖아요. 흙 중에서도요. 금성 지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가의 별이라 했지. 금융가의 별이기 때문에 자기 지갑에 돈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 황소자리는 지갑에 돈 없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돈이 있는 거를 안정이 되죠. 돈이 있는 거를 안정이 되죠. 돈이 있는 거를 안정이 되죠. 이れ 돈이 있는 거를 안 restroom 감사합니다.